그리고 네 아 김종관 모원호 복장님 제가 한 번 소개 안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모두 복장님이 통과의 제기를 우수군요 자 이제는 한국 복장 1번 2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 아 축사한 이혼아 한영산을 먼저 드리겠지요 네 한영산이 있겠습니다 네 한영산 대한민국 청년문화 미술국대 총재이신 청정기 형주씨였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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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인, 경제인, 기업인 등 내외 비밀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었을까 하며 또한 오늘 수상받으신 모든 분들의 기쁨과 공감과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. 새해의 문의 날을 기념하여 오늘 이 장인은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된 축제의 장입니다.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에너지 흠뻑 담아가셔서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각 분야 큰 미성으로 자리매김하실 것을 기원하며 모쪼록 을면 한해에도 여러분 개개인의 활발하고 풍요로운 활동을 기대하며 더 푸고 넓은 무대를 향해 날개짓에 힘찬 경연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.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고 애쓰신협회의 공개자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행복하고 즐거운 시작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청정대 대한민국 청정문화 미술교통의 정재균의 환영사였습니다. 환영사 한번 가시겠습니다.